우리 영재와 송이 가수님의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. 우리 송이님 크게 필집할 수 있어요. 걱정 안 하시나요? 네 감사합니다. 아주 크게 할 수 있어요. 분위기가 좋습니다.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가 예시장 분위기가 납니다. 그렇습니까?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쭉 제가 가요교 온 지가 한 13년, 올해 13년째인데 그 현수막으로 계속 해왔어요. 바꾸셨네요. 그리고 카메라 2대 가지고 이렇게 쭉 해오다가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 아니에요. 디지털을 또 이렇게 원하고 가수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로 모든 걸 다 바꿨어요. 아 잘하셨네요. 그래서 이제 케이블 방송 송출도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고 대표님이 이제 가요교에 많이 발전시키고 또 여러 도움도 되고 여러 가수들도 성장도 시키고 아유 그러면요. 너무 그래서 제가 13년 전부터 제가 매일 그 가수님들이 이제 전국에 오지 않습니까? 전국에 산간 벽지에서 그 한국 가요방송에 약 한 3만 명 돼요. 회원이. 그리고 이제 동생이.